그 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김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무대가 좀 높긴 한데요. 무대하고 객석 구분이 없습니다. 행복해하는 너를 보면 너무 불쌍해 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세요. 40살때부터 50살때까지는 독실한 무속신앙신봉자였어요. 50부터 60까지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절에 갔다가 소매치기 당하셔서 바로 기독교를 개종합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앞쪽에서 신음소리들이 자꾸 들려요. 실제로 웃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전 정말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웃겨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근데 잘 안돼서 그게 문제죠. 에이 왜 이러세요. 전문대를 12년 다녔습니다. 올레프 성적표를 3번을 받았어요. 잘생기고 반발한 것들이 다 술 CF를 찍고 있어요. 실제로 술을 좋아하지도 않는 것들이. 원빈 현빈 갖다 놔도 우리 엄마는 저를 안 바꿉니다. 맨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죠. 장동건 백틀을 갖다 줘도 고민은 조금 하십니다. 우리 영화 시작할 때 보면 나오자마자 총 맞고 죽는 사람이 있죠.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죠. 그 사람이 내 남자친구이거나 그 사람이 내 아들이거나 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걔가 죽은 순간 영화에서 죽은 순간 그 영화도 끝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전제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모니카 안 돼요. 사실은 웃기려고 부른 건데요. 그대 보내고 아주 마이크 하나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지금부터는 무대하고 객석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쪽이 무대입니다. 준비됐죠? 고정! 합시다! 헤이! 헤이! 갈수! 또 현이 있잖아 난 너의 영원한 놈 여긴 내가 있잖아 그런데 난 네 걱정할 때 아니야 าม transformed spit hadn't haha 너의 영원한 놈 사위에 따라 셋이